아이고 그 위험한데 뛰어들었어 되게 겁이 없어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진짜 죽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난 어깨 살라는 거야 웃겨 진짜 누가 들으면 나만 그런 줄 리정혁씨도 그랬잖아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국어랑 이거 다르지 다른 게 뭐가 달라 난 보디가 드라며 당신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깊게 말하지 않았어 뭐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겠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언제까지만 만날 거야 사랑해 이 말을 못하게 될까 봐 정말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꿈이 너무 긴데 그 꿈엔 지정혁씨가 없는 거야 너무 깨고 싶었어 아이고 아이고 위험한데 왜 뛰어들었어 아이고 그 위험한데 왜 뛰어들었어 아이고 그 위험한데 왜 뛰어들었어 아이고 아이고 위험한데 왜 뛰어들었어 기캐 겁이 없어 기캐 겁이 없어 기캐 겁이 없어 기캐 겁이 없어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아 진짜 죽었으면 어쩔 뻔 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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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억해 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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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진짜 누가 들으면 나만 그런 줄 누가 들으면 나만 그런 줄 누가 들으면 나만 그런 줄 리정혁 씨도 그랬잖아 리정혁 씨도 그랬잖아 리정혁 씨도 그랬잖아 리정혁 씨도 그랬잖아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다른 게 뭐가 달라 난 보디가드라며 당신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깊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깊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깊게 말하지 않았어 뭐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깼는데 뭐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깼는데 뭐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깼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언제까지 화만 낼 거야 언제까지 화만 낼 거야 언제까지 화만 낼 거야 언제까지 화만 낼 거야 사랑하오 사랑하오 이 말은 못하게 될까봐 정말 무서웠소 이 말은 못하게 될까봐 정말 무서웠소 이 말은 못하게 될까봐 정말 무서웠소 나도 무서웠소 나도 무서웠소 나도 무서웠소 꿈이 너무 긴데 그 꿈에 리정혁씨가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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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깨고 싶었어 너무 깨고 싶었어 너무 깨고 싶었어 아이고 그 위험한데 왜 뛰어들었어 되게 겁이 없어 진짜 죽을수도 있었다고 진짜 죽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난 어깨 상나는거야 웃겨 진짜 누가 들으면 나만 그런줄 리정혁씨도 그랬잖아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국어랑 이거 다르지 다르긴 뭐가 달라 난 보디가드라며 당신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깊게 말하지 않았어 뭐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겠는데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 하면서 언제까지 와 만날거야 사랑하오 이 말을 못하게 될까봐 정말 무서웠소 나도 무서웠소 꿈이 너무 긴데 그 꿈에 리정혁씨가 없는거야 너무 깨고 싶었어 하루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